하나 기절 왜 잡았지?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셋이야나 됐어 하나 기절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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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 음선 음선이란다 올라가있네 그쪽 집으로 붙는다 하나 기절 저한테 어그로 끌릴거에요 음선 바로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나이스 칸쪽으로 꿀칸 마치 2층 2층차 나이스 좋습니다 깔삼합니다 아 위에도 있네 오른쪽에 나이스 트르르 가사 지금 여기 3명이다 190방에 와 상상 나온대 여기 상상 나온다 뭐야 연막 연막탄 뿌려야 될거 같아 나 아니 나 나 나 나 나 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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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ñ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